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정두부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정두부어는 동차에 관련된 문법으로 동사가 나오고, 더는 동사 뒤에 있으며, 형사나 동사 혹은 더 복잡한 내용이 뒤에 있는 것을 정두부어라고 합니다. 정두부어는 어떤 동차의 속도나 시간, 양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. 지금은 정두부어에서 많이 쓰는 여덟의 문장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. 동사, 뜻, 형사, 명사 나오면 동사, 명사, 동사, 뜻, 형사. 더早, 일지 뭐 뭐한다. 라이 더早, 라이 더早, 일지 우다. 치 더早, 치 더早, 일지 일어나다. 결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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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 한다. 결혼, 결혼, 은 동사, 혼, 명사예요, 이합사. 결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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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. 더완, 더완. 늦게 뭐뭐한다. 쥐더완 쥐더완 늦게 갔다. 쇠이더완 쇠이더완 늦게 찼다. 생활지 생더완 생활지 생더완 아이를 늦게 낳다. 샤반 샤더완 샤반 샤더완 늦게 퇴근한다. 샤반 샤드완 반 명사여 더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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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 뭐 뭐하다. 쥬 더완 쥬 더완 바니깐다. 쇼더완 쇼더완 바니 뭐하다. 쥬 더완 카이 체어 카이터 카이 체어 카이 더완 카이 동사 척 명사예요. 요용 요다 콰 수용이 빠르다. 요 동사 용 명사 요용 이합사 더 만 느리게 뭐뭐하다. 천천히 뭐뭐하다. 쯔더 만 쯔더 만 느리게 먹다. 천천히 먹다. 파우더 만 파우더 만 느리게 다리다. 시에즈 시에더 만 시에즈 시에더 만 글씨를 느리게 쓰다. 더 더 많이 뭐뭐하다. 허다 도도 허다 도도 많이 마시다. 향다 도도 향다 도도 산 강거 많이 하다. 칸 한 한유 수 칸 더 더 칸 한유 수 칸 더 더 중국어 책을 많이 보다. 칸 한유 거 칸 더 더 칸 한유 거 칸 더 더 중국어 중국어 노래를 많이 듣다. 더 더 더 더 좋게 하다. 마이 더 사오 마이 더 사오 좋게 사다. 많이 안 사다. 랜 더 랜 더 랜 더 사오 연습을 좋게 하다. 연습을 많이 안 하다. 쑤 한유 쑤 더 쑤 한유 쑤 한유 쑤 더 쑤 한유 중국어를 적게 얘기하다. 중국어를 많이 안 한다. 치 랜 치 랜 랜 랜 랜 랜 랜 밥을 많이 안 먹다. 더 더 더 뭐 뭐 잘하다 做得好 做得好 좋게 하다 잘하다 拍得好 拍得好 잘 찍다 拍照拍得好 拍照拍得好 사진을 잘 찍다 做饭做得好 做饭做得好 유리를 잘 하다 得不好 잘 못한다 拍得不好 拍得不好 잘 먹지다 捡得不好 捡得不好 잘 먹자다 踢球踢得不好 踢球踢得不好 좋게 잘 먹었다 唱歌 唱得不好 唱歌 唱得不好 노래를 잘 못 풀다 大家都理解了吗 理解的话 请用程度补语 给我留言吧 谢谢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정도부어를 이용하여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은 sternázio